어느새 식사시간이 다가오고 작업장 인근의 식당으로 향했는데요. 어? 안녕하세요. 어? 잠깐만요. 네. 서모님이시잖아요. 네,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이야, 완전히 홍길동이네요. 동해에 번쩍, 서에 번쩍. 저녁 타임만 잠깐씩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식당에도 매출로 돈을 버시겠네요? 월 매출 800에서 1000? 사업당에 1,000, 3,000원. 네, 이렇게 1,000. 오, 3월 달에 1,000만 원 넘었네요? 네. 와. 식당 매출도 어마어마하네요. 매일 밤 7개의 테이블이 가득 찬다는 식당. 불판마다 고기와 더덕을 함께 올려서 먹는데요. 이게 바로 단골손님을 모으는 비결이랍니다. 사장님, 더덕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덕 리필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무한리필. 무한리필이요? 네, 고기를 드시면 더덕을 원하시는 무한리필죠. 아, 그럼 적자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희가 아까 농사를 짓고 직접 하니까 그래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조금하고 깨소금, 맛소금, 조금. 이렇게 버무리면 됩니다. 별다른 이 세 가지 양념만 넣고 해도 더덕 향이 좋아서 맛 삭삭삭하니 맛있습니다. 간단한 양념만 넣어서 더덕의 향을 살린 음식 더덕무침 완성! 이제 본격적으로 배를 채울 시간. 두툼한 고기와 더덕무침의 만남. 상인 씨, 맛이 어떤가요? 와, 정말 꿀어요. 그리고 막상의 그 특이한 맛도 특이한 맛이 더덕 때문에 없어지네. 그렇죠. 처음에 귀농을 하시게 된 계기가 뭐예요? 부모님이 계시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정리를 하려고 내려왔다가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그냥 자리를 잡게 됐어요. 처음에 내려왔을 때 돈을 잘 버셨어요? 제가 더덕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사기도 맞고 열 시절이 있었죠. 상인을 잘못 만나서 더덕을 계속 줬던 부분이 물리고 물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못 받게 됐거든요. 다 더덕은 줬는데 대금을 못 받았다? 네. 그게 얼마 정도예요? 8천 정도 되죠. 8천만 원? 네. 갑자기 사기를 당해서 살던 집까지 다 빼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뭐 내려왔죠. 사모님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이혼하고 싶었죠. 어우 너무 세다. 진짜요? 네. 그땐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혼도 생각했는데 뭐 아기들도 있고 또 이 더덕에 사기를 당했어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여서 끝까지 있다 보니 이런 날이 있네요. 항상 미안한데 서울에서 내려올 때 솔직히 낮에 내려오질 않았어요. 이게 새벽에 이삿짐을 따가지고 아유 눈물이 날라는데 아유 진짜 가장으로서 너무 힘드셨겠다. 네. 지금은 이제 그거 다 빅도 갔고 지고 사는 집까지 다 월세였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사가지고 제 집이 됐어요. 그 집을 사신 거예요? 아유 진짜 한평생 행복하자고 약속한 부부 예기치 못한 역경들도 있었지만 함께 이겨내면서 더 단단해졌다는데요.